막판에 민주당 쪽에서 어 또 그 윤석열 후보 쪽을 돕는 또 이전 또 이제 선대 선대 본부원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아 그 막말 막말의 원조 조이 사람이 그 김용민 이사를 뭐라 그래요 김용민 pd 전 낙곰수 그냥 자녀미 씨 소이러면 될 것 같아요 낙곰수 멤버 줘 4 김용 김용민 씨가 너무나 이후 로테트 대체 이런 얘기를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가요 김건희 성상 납 을 했을 것이다 윤석열 검사 당시에 에 성상 납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 의혹도 아니고 주장을 제기했는데 못 저 근거는 제시된 게 있나요 그 전체 입에 담기도 쉽습니다 이거 제가 남기도 수 년 전에 에 태극기 부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 퍼뜨리던 말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문재인 정보 초기에